우리 옆에 계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홍대 버스킹 팀으로서 저랑은 4, 5년 정도 연이 오래 깊게 된 우리 여성 댄스팀 메이저스티의 리더 제이문 누나이십니다 리더는 아닌데? 제가 리더는 아닌데? 제가 맏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이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? 알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는요 댄스크루 레코라는 댄스팀에서 여러가지 유튜브 커버 촬영 뭐 이런 기타 등등 활동을 하고 있는 레코의 브리더죠 예 레코의 동주양입니다 동주씨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목청에 이것밖에 안되시나요? 와우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즐겨주셔야 저희도 미쳐가지고 와우 이런거 하거든요 아시겠죠? 여러분들의 박수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아직 한명이 더 있긴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지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따로 소개를 하는걸로 하고 맞아요 등을 돌리지 마시고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저희 팀은 순서를 정해놓고 노래를 뭘 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? 뭔 얘긴지 아시겠죠? 알잘딱달샘 분위기 맞춰서 자 안내며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동주꼴 자 동주 1번 안내며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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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위 가위바위보 4번 3번 2번 4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2번째 할래요? 네 3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동주씨 어떤 노래 하시는 건가요?